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뒷산에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가 넘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봉, 이런 청정지역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마을 위, 산 꼭대기에 몇만 평을 남겨발해서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베어진 나무는 경북 도내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90헥타르. 60만 4천 그루가 넘습니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집중호우에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내리는가 하면 화재도 잇따르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상황. 때문에 매년 200건 안팎으로 도에 접수되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건수는 올 4월까지 14건에 그쳤고 이미 허가가 난 곳도 4곳 중 3곳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태양광이 인야적이 줄였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인야적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던 태양광 사업.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